한인사회 한인사회는 이렇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희망은 고소하고 국민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의 가장 큰 씨앗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데 모든 한정력을 통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중국 책임이라면서 중국 때리기에만 중국 때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게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코로나가 아시안들이 운영하는 내일 업소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아시안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나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와 아시안 내일 업소에서 발생했다는 발언을 일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일찍 대응하지 못해서 많은 희생대를 냈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아시안들에게 돌리고는 자신들의 정치적 행정적 무능을 조금이라도 피어내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재개 일정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코로나 대응을 하는 걸 보면 경제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연기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겁니다. 반복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누구를 탓하게 되고 남을 탓하는 과정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감정이 쌓이면서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조지사의 책임자들이 발언을 보면 만약을 대비한 폭도들의 폭발 대상을 아시안들에게 향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마하다가 폭동의 희생을 당했던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28년 전에 일어났던 4.29 폭동이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흑인 운전자를 무재벽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4명의 백인 경찰관이 무죄 평결을 받으면서 흑인들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와 언론들은 한인이 운영하는 마켓에서 물건을 훔쳤던 10대 여학생이 한인 업주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연속해서 보도하면서 폭동의 대상을 한인 타원으로 유도했던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가 1년이 지났고 라드니킹이라는 흑인 운전자 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인 사회는 미 정부와 주요 언론들의 교묘한 한흑 갈등 조장으로 폭동의 희생양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이런 폭동이 아시안이나 한인들에게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만 지금의 분위기는 아시안들이 만약이라는 차원에서라도 대비를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코로나 사건과 관련된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가 보고된 사건만 해도 천여 건이 넘는 걸 보면 폭동의 대관이 터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